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따서 여러분들께 발송할 미백 2호 찰옥수수 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거의 완수기에 접어들어서 옥수수들이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미백 2호 찰옥수수는 2차 예약하신 분들에게 발송할 것으로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을 편입니다. 역시 이번에 보내드릴 미백 2호 찰옥수수도 마대자루에 포장을 해서 발송해 드리는데요. 한자루에는 50개 30개 포장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 옥수수밭입니다. 감사합니다.